얘들아, 오늘은 추석이에요. 추석인데 집이 또 더럽네요. 어떻게 된 일이죠, 하니씨? 집이 왜 더럽죠? 엄마는 추석에도 시간밖에 없네요. 아빠도 쉬는 날. 하니야, 너 뭐해? 나는 핸드폰 왜 이렇게 싸우고 정신없어, 오늘도. 여러분, 오늘은 추석이에요. 추석에는 뭘 해야 하죠? 왜 필요있다. 아이고, 우리 하니는, 하니 괜찮습니까? 하니, 옷을 왜 반을 벗었어, 또 얘는. 오 마이 가시. 왔다 마이 추석. 엄마는 오늘 추석이라서 조금, 얼굴을 조금 바르고, 방을 켜봤어요. 하니는 추석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? 하니는 추석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? 왓츠 프라블럼! 저 엄마 정신없다. 꽁쯔야, 기저귀를 어디서 물고 왔어? 하니야, 위험해. 하니야, 위험해. 하니, 위험해, 위험해. 내려와. 타랭. 어머, 내 추석은 왜 이렇게 힘이 들을 거야? 하니야, 누가 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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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야, 타투야. 타투가 지쳤어. 타투 지쳤어? 타투야, 왜 벌써 지쳤어? 발 닦았어, 타투? 아니, 물티슈 없어서. 물티슈 없어서? 아, 맞다고 우지. 타투야, 물 그만 먹어. 발 닦읍시다. 타투 씨, 발 닦아야 돼요. 일로 오세요. 타투야. 하 accommod zojemport네 phy 아 저기 발만 닦아, 발 맞지? 응. 더우니까 시원한投ゆ города. 갔다 두께. 손, 손. 아싸 손. 앉아. 입atte va. 맥수기 잘 다녀와! 쿵쥐야 쿵쥐야 엄마랑 한번만 인사해줘 안녕 하두야 넌 나갔다 왔잖아 넌 이제 육아해야 돼 육아해 엄마랑 얜 또 왜 이러고 있네 못살겠네 집어던지지 마세요 하니씨 집어던지지 마세요 집어던지지 마세요 하니씨 하니야 이게 뭐야 여기가 너의 그릇이야? 내 말 듣고 있어? 엥? 왜 이래 왜 이래 아빠 나 자꾸 못하겠대 여보 핸드폰 간다 가신다 사랑해 하니야 눈 또 뭐야 안녕해 안녕 우리 하니의 추석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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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